교통수단 이용하기 세 번째. 오늘 지하철 이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일단은 역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마다 역 표시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역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를 구입해야 되겠죠. 물론 요새는 미리 한국에서 구입해서 예약해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패키지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대개는 현지에서 구입하시니까. 그래서 가셔서 직접 사람에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직원에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로 티켓 머신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공부를 해 볼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노선이죠. 노선. 제일 중요하죠. 물론 요새는 어플이 하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어플 노선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제 거기 가면 실제 현장에서 보면 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한 경우까지는 어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로컬 익스프레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 뭐 고속이라고 그러나요? 직항? 직행? 그렇죠. 특급. 특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는 전쟁이 없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 탔다가는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 그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문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좀 공부를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 운행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으니까. 운행 시간 혹은 그다음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그렇죠. 그 지하철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다음 역이 어딘지 잘 안 나와 있는 지하철도 좀 있어요. 아예 어느 역인지 몰라서 밖을 보고 이렇게 보는 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표현 방법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125페이지 55번째 강의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치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지하철역 어디 있나요? 해볼까요?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렇죠. 아시겠죠? Where is the subway station?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렇죠. Where is라는 표현을 갖고 우리가 유형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하철역을 내려갔어요. 지하철역을 내려가서 표를 구입해야 되겠죠? 네. 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좀 낯설잖아. 어디서 지하철 표를 구입해야 되나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라는 질문 Where is 아니면 Where can I?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꼭 사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형을 꽉 알아도 두 개 이외에 다른 거 막 만들려고 하죠. 알겠어요? 네. Where is 아니면 Where can I? 이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Where는 다 해결. 끝. 네. 자 그러면 Where can I는 그 다음에 동사 쓰겠다는 얘기죠. 지하철 표를 어디서 구입하나요? 해볼까요? Where can I get a ticket? 한 번 더. Where can I get a ticket? 그렇죠.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영무원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들어봅시다. You can buy the ticket with the machine over there. 응 뭐래요? 저기서 살 수 있다. 저기 있는 기계에서. 그렇죠. 보통 요새는 직접 못 사죠.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우리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없어요. 아마 인포메이션은 크게 있는데 티켓 발매기에서 하거나 그냥 카드로. 사람한테 사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점점 자동화되는 거죠. 아마 그렇죠. 나라마다 다른데 국가마다 다른데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티켓 발매기에서 발매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물어봐야지. 티켓 발매기 어디 있냐. 지하철 티켓 발매기는요. The ticket mach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ticket machine. The ticket machine. The ticket machine. 자 그럼 지하철 티켓 발매기는 어디 있나요? 해볼까요? Where is the ticket machine? 한 번 더. Where is the ticket machine? 한 번 더요. Where is the ticket machine?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이거 표 사는 게 또 어려워. 티켓 발매기에서 표 사는 거 은근히 어려워. 맞아요. 한 번 해보면 쉬운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언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우리가 지금 영어로 공부하는 거니까 영어권 국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잉글리쉬냐 스페니쉬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영어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어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살 때 핀코드 이런 거 넣어라 그래. 핀코드? 핀코드 같은 거 작성하라고. 그래서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은 카드 신용카드로 암만 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혹시 뉴욕 가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핀코드 뉴욕에서 핀코드 작성하라고 그러면 1001 쓰세요. 우리 방송하시는 분만 알아놔. 뉴욕 무슨 주소 번호인데. 그 사람도 이제 자기 거주인 주소 번호를 써야 돼. 여행객들은 모르잖아. 상관은 없나요? 그렇게 써도? 상관없죠. 내가 내 돈 내고 사는 건데. 상관은 사는 건데. 앞으로 기기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옛날 기계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 지금 현재 뉴욕에 간혹 핀코드 작성하라고 하면 티켓 발매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좀 한국 사람도 몰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누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못 사. 안 돼. 다섯 자리 쓰셔야 됩니다. 다섯 자리. 1001.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별 걸 다 가야죠. 자, 그다음 문장은 뭐냐면요. 그다음 문장은 그거에 대해 혹시라도 기계가 고장이 났어. 아니거나 직접 영문한테 사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거 사용할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자동화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어디로 가는데 두 장 주세요. 표 두 장 주세요. 투 티켓 투 그러면 어디어디로 가는? 두 장 티켓.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표 두 장. 투 티켓 투. 예를 들어서 캐널 스트리트 역으로 갑시다. 캐널 스트리트 역으로 가는 표 두 장 주세요. 투 티켓 투 캐널 스트리트 플리즈. 투 티켓 투 캐널 스트리트 플리즈. 한 번 더. 투 티켓 투 캐널 스트리트 플리즈. 그렇죠. 한 번 더요. 투 티켓 투 캐널 스트리트 플리즈. 보통 사실은 그냥 투 티켓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투 이러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얘기한 건 뭐냐면 국가 중에서 지역마다 비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르죠. 뭔지 알겠죠. 가는 그 정거장 수 거리 거리랜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혹시 원거리 갈 경우에는 요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두 사람이 다르면 투 티켓 투 뭐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널 스트리트는 그냥 뭐 자주 가는 거죠. 이게 소호하고 차이나타운이 중간에 있는 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핵심 역입니다. 뭐 쇼핑가인가요? 소호 쪽은 쇼핑가가 유명하고 맛집이 유명하고 차이나타운 쪽은 중국 음식들 아니면 중국 약품이나 이런 거 살 때 그걸로 해서 많이 갑니다. 캐널 스트리트를 통해서 양쪽으로. 어쨌든 그래서 투 티켓 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7일짜리가 있고 3일짜리가 있고 이건 국가마다 다르니까. 원데이 패스도 있죠. 원데이 패스는 뭐냐면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로 대략은 지하철, 버스 다 이용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원데이 패스라고 합니다. 1일 이용권 한번 구입하는 거 우리가 배워볼까요? 1일 이용권 좀 살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one-day pass?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 Can I get a one-day pass? 한 번 더. Can I get a one-day pass? 좋습니다. 거의 티켓 발매기가 있으니까 사실 그걸 좀 많이. 다 나와 있긴 해요. 사실. 대처를 해 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표를 샀어요. 표를 샀으면 이제 노선을 좀 물어봐야 되겠죠. 네. 보통 이제 내가 여기에 갔는데 우왕좌왕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서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표현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